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득 채우시는 교회 넘치는 은혜, 풍성한 축복, 따뜻한 사랑 예원교회에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는 없을까? 뭐니뭐니 해도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하는 거 아니야? 교회라면 무엇보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야지 시설이나 규모가 제대로 갖춰진 교회면 좋겠는데?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 교회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 새로운 시대에 맞는 뉴노멀 설치 예원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공허하십니까? 혼자여서 외로우십니까? 옷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예원교회는 그 만남을 잊지 않습니다 예원교회의 스카이하트홀에서는 성도들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세요 같이 즐겨볼까요? 교회가 뭐 거룩거룩한데 어떻게 목사님이 노래를 유행과 노래를 부를까? 마음 열려 그래요 마음 열고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좀 착한 사회님도 안 한다 그런데 천만이 포금이란 것은요 그저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예원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원교회 사회복지법인 유니월드가 소외된 이웃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 새로운 채움 예원교회에서 누려보세요 사랑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 그들이 흥ste Helena 요 아멘